팍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지난번에 렉스턴 스포츠로 오프로드 타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요번에도 오프로드 체험을 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대중적인 오프로드를 위해서 너무 하드한 코스 이런 데 가는 건 아니고 어디 공터 이런 데 가는 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부감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량으로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4륜구동 차량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가벼운 오프로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걸 어떻게 가 어떻게 도전해 하는 막 이런 수준의 오프로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륜구동으로는 접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도 있어서 4륜구동으로 태어나서 평생 오프로드 한번 해보지 못한 혹은 노지를 가보지 못한 그런 차량들을 위한 장소로 이동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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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파었네 아니 이 영상도 카메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 봐야 돼요. 한 이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최소한 1m 이상 대박이다 대박 좀 전에 이제 길을 개척하신다고 차로 굴삭기 마냥 이렇게 땅을 파놓으셨는데 대박입니다 대박 장난 아니에요 100km 내나 이 정도 들어가 보면 안 따니까 이 정도 전문가야 나는 겁내 빠르네 이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이렇게 겁없이 타시는 거예요 차 안 아까우세요? 아니요 안 아까워요? 이미 다 대림몸이라 대림몸이라니요 아껴주고 타야지 아까도 엄청 빡세게 타시던데 전이가 안 죽는데 그냥 올라가네 들춰야elet 다 아니요 아 이건 밟아 일단 다음에 딩 딩 딩 딩 딩 딩 딩 딩 차에 소리가 엄청나십니다 차에 뭔 짓을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난 미국 워슬리카가 온 줄 알았어요 여기 제일 어려운데 여기 도전하시려고요? 근데 지금 많이 파나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스펙이 저 차보다는 좀 딸려보이는데 네 맞아요 길만 잘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괜찮아요? 옆에 있어서? 멀미봉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 차가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 그럼? 무릎 보내 하고 왔는데 지금? 저 차가... 근데 지금 많이 파나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어우 무릎 보내! 무릎 보내 불렀어요 이제? 어우... 땀 차가... 어우... 길을 잘 버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촬영 중인 거예요? 아... 촬영을 해도 돼요? 아 네네 경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악으로 깡으로? 그때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아직도 아직이요?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22살에 이 차를 샀다고? 어우 성공했네 동생들이 성공했어 영상 기가 막힌다 무릎 보내고 나오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올라가 그냥 안 올라가 펼쳐서 조회수 사냥꾼 도웨수 사냥꾼 에이 도움만 조회수 사냥꾼들은 또 이런 무난한 어필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적이 나야 돼. 견적이 안 나오네, 오늘. 어디서 사불을 좀 가져올까요, 사불을? 누구 하나 찍어가지고 뽐뿌를 좀 갖게 합시다. 아, 네네. 자존심 막 건드려가지고 할 수 있게. 오, 저기 사냥꾼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너는 이거 안 될 거 같아. 오늘 도전 성공? 네. 인치를 달고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냥 막 탈 거예요. 오늘, 오늘 차 놓고 갈게? 네. 오늘 차 놓고 간다고? 오늘 차 놓고 간대요.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놓고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고지 안 놨다 해야죠. 저번처럼. 침수만 안 시키지 말라고. 침수만 시키지 말고 다른 건 다 된다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침수만 시키지 말고. 어디 갔으면 어려워요? 저 돌아서 오게? 네. 또? 네. 야, 살살 타라. 네. 네가 쓰는 기술들 모두 한 단계 진화한다. 네. 다시! 세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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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조향 되세요? 조향 안돼요? 여긴 조향 안돼요 조향이 안됩니다 지금 아 네가 와있지 않았어 아 아 아까 폭풍이 나는데 다행입니다 아 이런 경우에 군안이 진짜 난감하겠어요 볼빵에서 오는 게 나서 진짜 힘들고 여기는 흙이니까 그나마 끌고라 할 수도 있는데 발로 까면서 조향하면 상용 발로 차면서 가면 어느 정도 조향이 돼요 옆에서 까드려야 되겠다 여기 양호 여기 양호 이게 내 발로 안 되는데 안 돼요 여기는 으악 으악 기변을 했어요 넥슨 스포츠 젊은 나이에 참여 보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이제 스물여덟이요 스물여덟? 성공했네 스물여덟에 자차라니 성공했어 비트코인 좀 잘 됐나봐요 비트코인 정보 있으면 좀 줘요 조금 드릴게요 조금 아싸 아싸 채널을 가상화폐 채널로 바꿀까봐 전환해야 돼 돈 잃는 건 책임 원짐이야 뭐야 책임져야지 저기 구멍이 너무 비프니까 운전석바퀴를 돌려가지고 안 부서진 라인 여기다가 오로폐 바퀴만 올리고 저번에 생각을 잘해 이 형 얘기 듣고선 모레 들어왔다 두 번 빠진 거 잘 생각해서 지금 잘 살아 진짜 유튜브 각일 수도 있다고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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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아니 다시 박스 박스 와우 와우 정말 이 사람 발을 왜 뜯는 거야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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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뽐뿌졌어요 이 사람이 아니 다시 도와줘 조금만 더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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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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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100점 아예 못 올라오네 과연 트리플 악셀을 할 것인가 야 뭔 소리야 아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립이 안 나와 개구리 대단해 개구리 대단해 유명이네 차 여기 데미지 먹는 거 봐 5%를 타가지고 차 꺼낼 때 쓰는 것도 이 차에다 박아놨네 아예 솔리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 찌푸 있잖아요 찌푸처럼 바퀴가 따로 놓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주행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험로 주파에만 도움이 되는 그렇지만 차에 대한 열정이고 오프로드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하드하게 튜닝을 한 거죠 와우 이거 그냥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차를 만들었네 이거 하고 그냥 걸어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와 엄청납니다 위치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곳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 데가 오염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디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장소로 가기 때문에 오프로드라고 해서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차량으로 지도가 검색해서 개척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데 저런 데 들쑤셔가면서 찾아나가는 맛을 느끼고 오시는 재미도 있으니까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 에안일게요 으아아아 으아아어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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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